주식 동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우양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양 주가는 현재 계속 보시게 되면은 현재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현재 이렇게 저점 고점을 계속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패턴상으로는 삼각수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위로 치받칠려는 힘이 충돌하게 되면은 방향만 설정되면은 큰 변동성이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 방향을 틀면은 위로 큰 변동성이 발생되고 밑으로 방향을 틀면은 밑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구안이란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중국 알리 신선식품 사업 진출 쿠팡 추격 신선식품 전문업체 부각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입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신선식품 판매를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리는 한국 상품 전문관인 K-베뉴의 브랜드관을 열었다. 현재까지 K-베뉴 내 브랜드관에 공식적으로 자사 이름을 올린 식품사는 CJ제일재단과 남양유업 두 곳이다. 업계에서는 알리의 한국시장 공략이 가속화하면서 당분간 국내 식품사들의 입점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원 F&B와 삼양식품 사조대리인 등도 조만간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과 대상 그리고 풀무원 등도 입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산은 농축수산, 임산물 및 과실통조림, 유사조제식품, 즉석조리식품 등을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이다. 주요 매출처는 CJ제일재단과 풀무원식품 등과 같은 제조유통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쿠팡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쿠팡 같은 게 어떻습니까? 새벽 배송이라고 해서 신선식품을 밤에 딱 눌러놓으면 내일 아침 새벽이 되면 그게 다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쿠팡이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련돼서 쉽게 말하면 쿠팡을 바라보고 쿠팡이라든지 몇 개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게 쿠팡이니까 쿠팡만 바라보고 일단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알리익스프레스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쿠팡만 바라봤다가 알리익스프레스까지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을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 차트 보신 것처럼 주가 고점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삼각수렴의 정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2주일, 1, 2주 안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1, 2주 안에 위로 방향을 틀면 위로 큰 변동성, 밑으로 방향을 틀면 밑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매물대는 4,000원부터 3,700원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상당히 두터운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많이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큰 지지대를 이탈하면서 상당히 큰 저항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를 지지받는다. 그러면 위로는 저항대로 매물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한 1에서 2주 내로 방향만 설정이 되면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 우양, 오늘 4.3% 상상에서 4,585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저항때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때는 4,800원, 2차 저항때는 5,300원, 3차 저항때는 6,000원, 4차 저항때는 6,500원 되겠습니다. 6,500원부터 신고가 구간까지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차 저항때는 4,400원, 2차 저항때는 4,000원, 3차 저항때는 3,700원, 4차 저항때는 3,5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동안 12만4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은 현재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런식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달동안 3만주를 사고 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수기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신이 최근에 샀다가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모펀드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비율은 3.04%이기 때문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3%때까지 양호하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산은 신용비율은 3.0%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는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33.5% 가지고 있네요.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30% 이상 최대주 지분율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33.5% 최대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에서 다? 신선식품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600원대에서 작년에 1,900원대까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억원에서 13억원, 단기순이익은 계속 적자 상태였네요. 분기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1분기때 12억원, 2분기때 15억원, 3분기때 8억원 적자, 4분기때 5억원 적자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오기 전인상이란 거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새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쿠팡을 포함한 국내 유통기업들만을 바라보고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 관련돼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기업들까지도 현재 신선식품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폭이 넓어졌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59%, 유부율은 24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68%이기 때문에 일반 재료보다 조금 많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는 마이너스이고 단기순위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이죠. BPS는 2560원이 되겠습니다. 자, 25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0원이면 PBR로 2배가 조금 안됩니다. 2500원에 떠버리면 5000원이잖아요. 현재 PBR 1.8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동산은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 안에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 일단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에 알리익스프레스 관련된 신선식품 관련된 게 뭔가 잘된다 이런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헐헐 날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쭉쭉쭉 올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HMI. HMI는 뭡니까? 간편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제품처럼 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슈퍼 같은 데 사게 되면은 가지고 전자렌지 한번 돌려가면 끝인 거죠. 그런 게 반조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동식품 같은 거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자렌지 한번 삥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간편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HMI에서 36.5% 매출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리고 음료 베이스가 17.7%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동산 아까 말씀드렸던 신선식품 관련된 알리익스프레스를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유상증자 했던 게 12전을 했던 게 2023년도에 벌써 세 차례 했었네요. 한번 45만, 13만, 150만 주 되니까 한 220만 주 정도 되겠습니다. 220만 주 정도면 적은 물량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는 없네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양 오늘 종가 4585원입니다. 수급절은 외국인 핸드래곤인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1200% 잠깐만요. 이게 작년 대비 올해가 아니라 재작년 대비 올해, 작년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인데 제가 23년 대비 24년이 아니라 22년 대비 23년입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에 영업이익이 1억원에서 13억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트로 보니까 1200% 된대. 참고하시고요. 모멘텀으로는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선식구 사업 진출로 인해서 쿠팡을 현재 추격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신선식품 전문업체로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5.0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많이 여유가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62.3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하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5,300원, 2차는 6,000원이고요. 제가 또 다른 저항 때 말씀드렸죠. 구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절가 1차 4,000원, 2차는 3,500원 구간이 있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양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